제 이름은 이계원입니다. 지금은 은퇴했는데 은퇴하기 전에는 대기업 그룹에서 한 40년 정도 무역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요즘도 책을 많이 읽는 편인데요. 주로 역사, 아니면 문화, 언어 그런 쪽에 많이 관심을 갖고 책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학생이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학생이 이야기를 하는 쪽으로 계속 따라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거기에 맞도록 그때그때 질문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죠. 한자를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잘 아니까 한자를 아주 쉽고 이해하기 좋도록 그렇게 가르쳐주는 일. 앞에 학생들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실력이 향상되었다 하는 이야기들을 가능하면 많이 들려주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동기부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떡이요. 갑자기 떡 생각이 났어요. 조금 배가 고파서 그런지 먹고 싶어졌어요. 저는 열심히 하는 학생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내가 알고 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같이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그 친구에게는 당신이 지나뵈을 저지 걸까요? 그 친구에게는 당신이 지나뵈을 저지할 수 있다면 당신의 친구 совсем 다음 시간은 계속해서